21년 후반기, 22년 초 엄청나게 센 규제를 걸었더니 이거 보이시죠? 24년 2분기, 4분기 때 수도권 입주물량이 갑자기 푹 꺼졌다. 이게 왜 생겼냐면 1번 질문 주신 게 현재 나온 은행 대출 규제에 대한 것들인데 우리가 지금 상승기가 올해부터 확연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상승기가 되면 어떤 정부든 간에 무조건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집값을 이렇게 올리면 당연히 욕을 먹고요. 그리고 집값을 떨어뜨리면 건설 경계가 나빠져서 너무 경제적으로 손해가 크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상승이 크게 올라와 보이니까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정부 때 거의 30번 넘는 그런 정책이 나왔거든요. 주로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수요를 억누르는 것, 대출을 규제하든가 조정 대상 지역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부동산 살 때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써내고 이렇게 수요를 억누르는 것들을 썼는데 결국은 그렇게 규제책을 30번 정도 썼는데 결국에는 역효과로 인해서 거의 역사에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폭등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일단 대출 자체를 막는 것은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살 때 수억이 넘는데 이걸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실제로 없어요. 해외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는 주단대도 줄인다고 하고 하다못해 전세 대출까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강한 규제가 맞아요. 이게 만약에 이금융권까지 실제로 간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센 규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개인들이 정부가 훨씬 더 힘이 세죠. 정부가 여기서 더 세게 할지 아니면 액션만 좀 취하고 조금 약하게 할지 이거는 우리의 예상 범주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상할 수는 없고 어쨌든 상승장이면 규제가 오는 것은 그냥 같이 따라오는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2년 후에 이걸 팔아야 일반 과세로 안전하게 수익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팔 시점에 오르느냐 내리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대출 규제가 많이 세게 나왔는데 지금 부동산 수도권이 다시 하락이 된다. 그래서 나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세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모두 다 그러면 나는 투자한다. 이거 상관없다. 투자하신다는 분 손. 거의 대부분 손 들어주신 것 같아요. 안 드신 분도 있고. 이게 가장 최근에는 2021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심하게 했는데 제가 하나 띄워봤는데 너무 심하게 조여가지고 이게 대출 통계까지 잡힐 정도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오래 왔으면 싶어서 이 통계청을 조금 자주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대출 행태라고 보면 대출이 잘 나왔나 안 나왔나 그것도 보여주는 통계가 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주석정보를 보면 여기서 대출 태도에 대해서 나와요. 플러스는 대출을 완화. 대출을 잘 해주는 거고 마이너스면 대출을 금융권에서 안 해준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 당시에 하도 심하게 조이니까 이게 대출 통계까지 잡힌 거예요. 2021년 전년도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서 적용 이런 식으로 한번 생활화를 해보시면 좋아요. 2021년 이게 국내 은행 가계 주택 이걸 보시면 되거든요. 전년도에 보면 20년도 1분기 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4 이 정도 됐다가 그 다음 21년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정도 됐다가 21년도에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 또 1분기도 마이너스 14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게 가계 대출에 대해서 담보 대출을 받을 때 그리고 전세 대출 하다못해 거기다가 집단 대출 있죠. 신축 아파트 들어올 때 집단으로 대출을 받는데 그런 것까지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 당시에 왜 이렇게 막았느냐 이제 이 당시에는 정권 거의 말기였기 때문에 가격이 잡는 거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거를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심하게 압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 이렇게 세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감기 걸려서 아파요. 힘든데 여기다가 마취 주사를 놓는 격이에요. 굉장히 맞지 않는 센 주사를 놓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게 지나고 지금 2, 4분기 되니까 이렇게 30일 이런 식으로 대출을 나중에는 또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강력한 거를 너무 쓰게 되면 우리 이사 갈 사람들도 이사를 갈 수가 없고 집을 살 사람들도 못 사고 그리고 또 은행들도 은행들은 예금 그리고 대출이자 이 사이 차액으로 이제 수익을 얻는 기관인데 대출을 못 해주면 수익이 안 나요. 은행이 다 힘들어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방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 되면은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다. 결국. 그런데 이렇게 강한 대출을 그때도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출을 세게 또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보시면 돼요. 이때가 21년 후반기 22년 초 이 정도에 엄청나게 센 규제를 걸었더니 자 이거 보이시죠? 우리 이거 자주 말씀드렸어요. 24년 2분기 4분기 때 수도권 입주물량이 갑자기 푹 꺼졌다. 이게 왜 생겼냐면 21년 이때 3, 4분기 때 대출을 못하게 꽉 누르니까 겁먹는 거는 우리 같은 수요자들뿐만 먹는 게 아니고 건설사 시행사 이런 공급업자들도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집을 팔 수가 없잖아요. 분양이 안 되면 한 달에 몇백억씩 이렇게 까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인허가가 안 나오니까 올해 이렇게 입주물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당시에는 잠깐 동안 가격이 잡히긴 했어요. 그런데 그 역효과 때문에 올해 지금 가격이 뛰는 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금은 인허가가 지금 2년 연속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서 또 세게 눌러서 인허가가 더 떨어지면 지금 입주 고백이 24, 25, 26, 27 이렇게 해서 더 세게 누르면 거의 28까지도 가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조금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더 누르진 못할 거고 에라 모르겠다 집값 오르는 거 그냥 다음 정보에 넘겨야지 이런 생각이면 더 누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누르면 지금 당장은 조심하시면 좋겠지만 나중에는 더 크게 오를 만한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려고 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따지고 보면 압제가 아닙니다. 이건 호재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공급량이 줄어들면 호재다. 저희 정규일주차 때 말씀드린 거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게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대세 상승장인데 중간에 이런 규제가 나오잖아요. 이런 규제가 나오거나 대출이 안 되거나 이러면은 이럴 때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격을 팍팍 깎지 않아요. 그런데 경매로 낙찰을 받는 경우에는 오히려 적간액찰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웬만하면 대출을 여러 군데서 많이 못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김코치님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여러 대출 상담사 통해서도 대출을 많이 알아봐서 내가 대출을 뚫어올 수 있으면 나는 경쟁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 때문에 투자를 멈춰야 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단톡방에 8월 13일 그때쯤에 저희 1,2,10 방에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김포를 단타로 낙찰받아서 치는 거 어떠냐 단타 수익을 내보는 거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입주 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과정 중에도 정책 변화나 대출 변화 대외 요건 변화 등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가 있는데 이 사이에는 오르다가도 이런 강력한 정책이 나오면 떨어지고 그러다가 제자리 가고 또 떨어지고 제자리 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단타를 칠 때 이렇게 공교롭게 정책이 딱 나왔을 때 내가 팔아야 할 시점이 맞물리면 나는 대세 상승장에서 나만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타를 그렇게 메인으로 가져가시는 거는 그렇게 옳지 않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래서 항상 세팅은 장기 투자로 가져갈 수 있는 거 하시고 그 사이에 단타를 내가 쳐보겠다 한다면 그 사이에 쳐보시고 이런 식으로 후순위로 미루는 게 낫다 생각이 됩니다. 다 다 다 다 다